마트에 가면 참외도 있고 여름철 대표 과일이죠 참외입니다 송주 참외 송주 대왕 참외를 팔고 있습니다 크기는 사이즈는 참외 중에선 제일 큰 사이즈에요 하나가 제 주먹보다 좀 크죠 주먹만한 주먹보다 더 큰 참외 3개짜리 한 팩 6,500원 두 팩에는 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참외가 두 팩에 만원씩 그리고 참외 맛있게 고르는 법은요 이렇게 보시면 울퉁불퉁 골이 있어요 울퉁불퉁 골이 있고 하얀선이 진하게 나와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참외는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선이 하얗고 진한 사매들이 맛이 좋아요 그리고 큰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은 것 한 상자에 50개 정도 들어가는 저희 쪽에서는 이제 50개에서 55개 짜리 들어가는 참외가 있어요 그 참외는 한봉지 한봉지에 7개 담았어요 7개 담아서 오늘 또 어제와 동일하게 7,000원 7,000원 7,000원씩 자 오늘 7,000원 7,000원 7,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참외 요거 정말 맛있어요 저희 참외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참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